나 달리기 잘한다고. 너희들 수업 끝나고 옥상으로 와. 뭐야. 이러면서 유리 날려는 거야. 옥상으로 오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이렇게 방송국 하나 안 그러시는지 왜 이렇게 적극적이세요. 진짜요. 아 진짜 보여줘야겠네. 아니 아니야. 잠깐 잠깐. 잠깐만. 정말 저국이야. 아 정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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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종국이 형! 자 지혜경아! 야 여기 도망갈 데가 없어. 안녕하세요. 야 여기 도망갈 데가 없어. 아 이 친구.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야 이거 뭐야. 야 우리 팀 어디 간 거야?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안녕히 계세요. 어? 육상부 한명 충원. 육상부 한명 충원. 또 육상부야. 종석이 형 손님이가 웬일이야? 육상부 한명 충원. 또? 아 또? 아 어떡해. 들어가자마자 아웃 됐네. 지호아. 응 나 갈게. 오빠 이따 봐. 오케이. 잠이 덜 깼는데 지금 저 아이. 야 이제 됐어. 저기 민효린 씨랑. 아무튼 둘이야. 어쨌든 민효린 씨. 아니 너 나하고서 어떻게 아웃 됐대. 아 나오자마자 아웃 됐대. 어디서? 누구 있나? 어 저기 있다. 밑에 있다. 가만히 있어봐. 저기 아래에 있네. 여기까지. 원래 봤어 원래 봤어. 제가 봐야 돼. 부딪히는 거지 뭐. 부딪히는 것밖에 없지. 그럼 내려왔어? 여기가? 손잡이가 내려오고 있어 내려오고 있어. 그럼 내가 인정우선을 잡을게요. 한번 떼보려고 해봐. 근데 나는. 하아. 지금 체력이 다 돼서. 나 봤어 내려왔어. 아 성전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광수를 이렇게 다행하게. 광수. 안녕하세요. 잠깐만. 잠시만요. 아직. 체력이. 편하게. 잠깐만요.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우와. 진이 정말. 지효야? 아니야 아니야. 일단 이쪽으로. 안돼. 붙지마. 너무 초콜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언니. 왜 막 들려와. 어떻게. 어떡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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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야. 야. 어떻게. 어떻게. 어떡해. 어떡하지. 오! 야구!